그 다음에 직사각형 토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L1에 대한 L1의 오차죠. 그렇죠? L2에 대한 L2의 오차죠. 이렇게 형태에 대한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 자, 이런 사각형을 측정하고 그러는데 L1이 있고 L2가 있는데 오차가 조금씩 갖고 있는 거죠. 그치? 근데 뭘 물어봤냐. 변의 길이를 우리가 물어봤으면 정밀도, 즉 정도를 물어본 거예요. 정도를 물어본 건데 면적의 정도를 물어본 거죠. 면적의 정도의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에서 이 형태라면 이렇게 풀이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형태로 해서 정도에 대한 면적의 정도죠. 그러면 A분의 델타 A가 될 것이고 이 형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산해 줘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델타 A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겠죠. 델타 A 얼마만큼 오차가 된 거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공식적인 형태에서 L1 곱하기 델타 L2 제곱 플러스 L2 곱하기 델타 L1의 제곱의 형태가 면적에 대한 오차량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계산해 보시면 상당히 하얀 값이 1.314 1.345 이렇게 나왔어. 숫자를 못 외우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면적의 정도야. 오차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오차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구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돼? 얘 값이 1.345야. 그다음에 면적은 간단하지. 48.25에다가 23.42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것은 이건 면적으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곱해서 나온 값에다가 여기다가 L1 곱하기 L2를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상당히 작은 숫자가 나와. 0.00119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없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정도를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지. 정도는 멀가죽 멀가죽 멀중 평역적으로 하잖아. 표적하면서. 정도라고 하는 건 정확도가 있고 정밀도가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정확도라고 하는 건 측량에서 정확히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값이 계속 밀해진 곳을 찾자는 거잖아. 그게 정밀도. 정도를 표현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정밀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값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축척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축척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잖아. 정도도. 정도 표시도. 그러면 나누는 값이 이거니까 어떻게 얘를. 그렇지. 1로 나눠줘버려. 1로 나눠줘보면 얼마값이 나오냐면 840이라는 숫자가 나와. 아 840이라는 숫자는 그렇지. 분모에 표현하는 숫자야.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다는 거야? 정도가. 그렇지. 좋다는 거야. 커지면 커질수록 정도가 좋아. 이런 뜻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면적의 정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니까 오차값을 구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돼? 면적으로 나눠준. 정도에 대한 표기구. 해줘.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정도의 표기는 그렇지. 축척과 똑같아. 항상 분수로 나타나요. 그럼 분수로 나타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해보면 상당히 작은 숫자가 나와. 그걸 어떻게? 나눠줘보래. 일로. 일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 그렇지. 분모가 나오겠지. 분모. 분모.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n분의 1이라는 형태가 아주 0.00119 이렇게 나왔다면 바꿔준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값에 대한 형태에 대한 표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표시하는 건데 어쨌든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스케일과 똑같다. 축적과 똑같은 형태의 모형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 분모값이 크면 클수록 정도는 좋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조정계산에 대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정계산이 완료된 조정강매 기선으로부터 처음 신설하는 삼각점의 위치를 구하는 계산 순서. 삼각점의 위치를 계산하는 순서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위치 순서는 먼저 표고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서 경의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표고를 결정 높이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자표값을 찾아내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또 그리고 잘 나오지 않는 형태의 새로 신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참 기발해. 이런 문제까지 다 맞춰주세요. 하기에는 우리가 100점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두세 개는 틀려도 되는 형태의 문제이니까 이런 것들은 2번 편심 조정 계산하고 삼각형 계산 변방향각 경의도 결정 편심 조정하고 삼각형 계산에서 변방향각 자표 표정 계산 표고 계산 경의도 결정 이렇게 형태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무슨 문제로 연결해. 알아주시면 되고 내가 걸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문제를 풀 때는 그냥 2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절대 문제가 변형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2번 이렇게 형태로 나오면 됩니다. 신선한 그런 문제였고요. 이렇게 형태로 연결해.